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유시민 씨, 하주은 양 입담이 좋고 또 걸재주가 뛰어난 그런 분이죠. 이번에는 20대, 30대가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통상 사람들이 쓰레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지만 누구를 밉다고 해 가지고 당신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에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그거를 밖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 지금 나이가 한 60대 초반 저하고는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특히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 전체를 가르쳐 가지고 당신들 쓰레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 옳은 일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저 양반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인데 이재명 검찰 수사는 2030 남성 책임이다. 이렇게 특히 이제 좌파 계열의 인사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른이 돼도 유화적 생각이 참 강한 같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자기가 책임지는 일이 일체 없어요. 아니 이재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이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작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본인이 결제한 건이나 본인이 추구한 일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걸 인과관계를 여러분들 그냥 점프를 해 가지고 2030에게 책임을 돌린 그것도 2030의 남성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유시민이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자기 몫을 했다. 이렇게 아마 남성들이 많이 가는 무슨 엠콩 가는 그런 커뮤니티에 비하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나이도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 본인도 늙어가는 시점인데 이런 쓰레기 발언은 참 옳은 이야기가 아닌 것 같네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2030 남성 탓으로 돌리며 논란이 있고 있다. 20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2030 남자 유권자들한테 말하고 싶다. 이번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 2030 여성 유권자는 지난 대선 때 자기 몫을 다했다.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게 2030 여성은 이재명 후보에게 주로 투표한 결과를 거론한 것이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30 남성들이 이용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쓰레기 통 속에 가스에 헤엄치면서 왜 인생 일부를 허비해야 되냐. 이것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할 텐데 쓰레기야 너희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유시민 씨가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옳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2030 남자들 막 함부로 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030 남성들이 자기들이 이름들 판단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이렇게 나섰겠죠. 나는 상상이 안 갑니다. 비슷한 그런 연배 사람으로서 나이 먹어 가면서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참 경악스러운 일이지만 2030이 이재명을 안 찍었기 때문에 쓰레기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양심에 참 문제가 많은 거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조작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책에 다 나와 있잖아요. 240만 표 조작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120만 표를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훔쳤고 그것을 전산적으로 120만 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했지 않습니까. 240만 표를 조작했습니다. 불구하고 14만 7,077 평가 차이로 패배한 거 아닙니까. 득표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가 잘 정리된 책이 도둑놈들 2권 3권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특정 정당이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기획해 가지고 득표소 정감 작업 득표소 조작 작업을 선관위와 짝짝꿍이 돼가 여러분들 추진한 경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러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면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는 날이 오게 되면 참 그때 그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여러분들 평생의 훈장처럼 달고 다니던 586 운동권 출신들이 참 저질스러웠다. 그렇게 아마 역사가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진중근 씨가 여러분들 한마디 했네요. 60대면 내가 뭐 한다든 유시민이 자기가 충실히 지키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이런 문제를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전두엽이 부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사태 때도 또 이렇게 컴퓨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상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해가 철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든다고 해 가지고.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이가 들면 행동이 좀 꿈떠지고 원숙해지지만 대다수는. 그러나 반듯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현명해지거나 지혜로워진 것은 아니다. 유시민 씨가 당신들 쓰레기다 이렇게 한 것은 딸만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못된 이야기다. 대선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찍습니까. 240만 표를 조작해도 패배한 선거지 않습니까. 0.73% 여러분들 득표율 객차가 났는데 왜 선거 소송 걸지 않죠. 새벽에 여러분들 개표하지 않은 표가 상당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순순히 성복했죠. 사전특표 득표율을 먼저 깠지 않습니까. 먼저 깠기 때문에 대작업이 좀 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어떻든 여러분들 이 책에 낱낱이 나오니까 3구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가. 3구 대통령 선거를 조작한 방식은 2017년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 모르겠습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7번 했는데 또 안 해요. 바보 천치면 7번 했는데 또 안 하겠죠. 내가 한다는 단정적인 통인을 쓰지 않고 7번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했는데 다음 번에는 안 한다. 그렇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정신들 똑바로 못 차리면 나중에 이것저것 다 뺏기니까 선거를 뺏기면 다른 것 다 뺏기는 거잖아요. 재산이 온전하겠습니까. 자유가 온전하겠습니까. 뭐가 온전하겠습니까. 조선 사람을 살다 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에 심혜를 기울여서 이렇게 내놓은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실이자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병호 tv를 통해서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박사가 역사와 신학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펴낸 아주 대작입니다. 특히 아르메니아라는 국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이 책에서 한 여덟 쪽 정도 소개되어 있는데 로마보다도 먼저 기독교를 국교한 나라죠. 그러나 유대인의 필적할 정도의 그런 애완과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세계사 역사 책에서는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추석 연휴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